1. 탄소중립포인트제 절감한 사용량만큼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집중 홍보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가야흡에서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원흡에 9개의 아파트 단지 20일부터 25일까지는 7서면 지역의 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홍보 활동은 하만군 직원과 그린리더협의회 회원들이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해당 아파트의 이장 및 주민대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15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모두 세대별로 가입신청서가 배부되며 국민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민의 날 행사기간에 하만군 공설운동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하만군과 하만군 그린리더협의회가 합동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 홍보를 실시해 250세대의 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신청서는 하만군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용으로만 사용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화 방송 하만 이심동 기자입니다.